넌 나한테 왜 그랬어? 잘하는데? 아니야 상처 잘 알겠습니다 상처 잘 많이 줄거야 오랜만이네 샘송이야 샘송? 저만 믿어 사과는 그 뿌리에 의식이 우리한테 왜 이런 눈가를 줬더라 짙은 공포에 가득 차 있는데 차량에 반 어떻게 죽여줄까? 이분이 지져줘? 하하하하 사이코패스는 맞는데 웃지마 살인은 아니죠? 진짜 내 말을 믿은 건 아니지? 넌 오늘 끝났어 하하하하 어떡해 영선 살인사거리 떼치는 꺼가 없네 사린사거리 떼치는 꺼가 없네 알파들 영선